자, 하나씨의 첫 솔로 미니앨범 쇼케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면을 향해 손 흔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포즈 보여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앨범 더스크를 상징하는 어떤 포즈가 있으실까요? 네, 주건부터 더스크를 상징하는 포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더스크를 상징하는 포즈. 또 간단한 손 인사도 한번 가볼까요? 네, 오른쪽 먼저 가보겠습니다. 포즈 한 번 다 각각 방향을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인사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이번에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손 하트 차례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얼굴 하트. 우리 산하씨가 사랑스러운 포즈로 하트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예쁘게 사랑을 담아서 하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포즈와 그렇지 못한 치명적인 표정.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역시 산하씨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준비해놓은 포즈가 하나 더 있으실까요? 뭔가 오늘 의상이 자체적으로 반사판득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 예쁜 모습을 더욱더 담아야겠죠. 중앙에 계신 여러분께 어떤 포즈를 드리면 좋을까요? 네, 역시 솔로로서의 어떤 어색함을 담은 잠시 손의 방황을 보셨고 그 다음은 꽃받침이라고 할까요? 예쁜 산하씨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포즈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역시 얼굴도 돋보이게 예쁘게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었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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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